저는 지금 도서관에 없어요. 정민씨, 지금 어디에요? 지금 도서관에 있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 도서관에 없어요. 저는 지금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정민씨, 지금 어디에요? 지금 도서관에 있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 도서관에 없어요. 저는 지금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정민씨, 지금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정민씨, 지금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정민씨, 지금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어요.